EANOPM 40S 자동차 헤드업 디스플레이, HUD는 운전자의 시야에 바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 경험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액세서리입니다. 고급 기능, 직관적인 인터페이스, 쉬운 설치를 갖춘 이 HUD는 모든 종류의 운전자에게 편리함, 안전 및 스타일을 제공합니다. 이 포괄적인 리뷰에서는 EANOPM 40S 자동차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기능, 입점 및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. 최적의 정보 투영 EANOPM 40S HUD는 중요한 운전 정보를 앞유리에 투사하여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고도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. 속도와 RPM부터 연료 소비 및 내비게이션 방향까지 고급 연결성 및 호환성 블루투스 및 GPS 기술이 탑재된 EANOPM 40S HUD는 스마트폰 및 차량의 온보드 시스템과 원활하게 통합되어 실시간 업데이트 및 알림을 디스플레이에 직접 제공합니다. 강화된 안전 기능 EANOPM 40S HUD는 필수 운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도로에서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강화 기능을 제공합니다. 쉬운 설치 및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EANOPM 40S HUD 설치는 빠르고 번거롭지 않으며 차량 대시보드에 장착하고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데 몇 가지 간단한 단계만 필요합니다. 결론 결론적으로 EANOPM 40S 자동차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모든 수준의 운전자에게 안전, 편의성 및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액세서리입니다. 최적의 정보 투사, 고급 연결성, 향상된 안전 기능 및 손쉬운 설치를 갖춘 E-HUD는 정보를 유지하고 연결하며 전방 도로에 집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. Cent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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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